이번 시간은 페이지 318페이지의 건축적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적산과 관련돼서는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 파트입니다. 한 문제는 계산문제, 한 문제는 이론문제 정도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적산하고 견적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고 있죠. 적산과 견적. 적산이라는 것은 보통 공사량이죠. 바로 공사량, 물량 또는 수량이라고 되죠. 공사량. 그래서 공사량을 산출하는 기술행위입니다. 산출하는 기술행위를 우리가 적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적산. 적산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견적. 견적 개념은 공사량을 갖다가 적산에 대해서 물량을 산출했죠. 그럼 이 공사량에다가 단가를 곱해서 공사비입니다. 비용. 그래서 이제 공사비를 산출하는 기술행위입니다. 산출하는 기술행위를 우리가 견적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적산의 개념과 견적을 혼돈하지 않도록 우리가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19페이지인 견적은 필요시기에 따라서 예산 견적, 설계 견적, 실시 견적 이렇게 나누고요. 그 다음에 상세 정도에 따라서 계산 견적. 계산 견적은 계략적으로 공사비를 산출하는 것을 보통 계산 견적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반면에 명세 견적 나오죠. 명세 견적은 상세 견적 또는 정밀 견적 또는 입찰 견적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이고 정확히 물량 뽑는 것이 바로 명세 견적이다. 그러면 이제 견적의 정확도가 좋은 것은 바로 명세 견적이 정확도가 좋은 견적이 되겠죠. 그 측면을 우리가 보시고요. 그 다음에 320페이지 보시면 공사비 구성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공사비 구성도로 우리가 나타낼 때 그게 직접 공사비의 개념이 있죠. 직접 공사비 정도만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순공사비, 직접 공사비는 공사비 구성 분류 표적인 측면에서 직접 공사비를 나눌 때는 이 네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재료비 있죠. 재료비적인 측면. 자 그러면 예를 아파트 질 때 철근이나 이런 콘크리트와 같은 재료비 들어가겠죠. 그리고 재료만 가지고 건축물을 지을 수 있죠. 인건비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노후비가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거기 보시면 외주비 있죠. 외주비라는 것은 외부 업체에다가 주문제계에서 위탁 생산해서 반입해서 비용도 하는 거죠. 그것을 외주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비가 필요합니다. 공사를 하면 전력도 써야 될 거고 기계도 사용해야 될 거고 이런 것들 많겠죠. 그런 것을 우리가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류 표적인 측면에서 다룰 때는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간략히 정리를 해두시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정리해 두실 것은 그래서 이제 직접 공사비에 우리가 나눌 때는 분류 표에서 이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뭐 원가에 대해서 작성 기준에 의해서 이제 다룰 때는 약간 다르게 구분할 수 있는데 일단은 이제 입문 과정이니까 이제 분류 표적인 측면만 먼저 기억하세요. 분류 표적인 측면 나올 때는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략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321페이지에 자 정미량하고 소요량이 나와요. 그러면 자 이 적산 공사량 물량을 산출할 때 정확하게 물량 뽑은 겁니다. 설계 도서의 의구에서 설계 도서는 설계 도명과 서류를 합쳐서 설계 도서라고 해요. 그러면 설계 도서의 의구에서 정확히 뽑은 건 길이나 면적, 최적 이렇게 정확한 물량을 산출한 것이 바로 정미량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할정량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바로 정미량 개념이 됩니다. 그런데 소요량은 이제 앞에서 정미량을 산출했을까 합니까 여기에다 할정량을 고려해 준 것이 바로 소요량이에요. 그러면 소요량 개념은 이거죠. 정미량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파트에 바닥에 타일을 부착한다. 그러면 정확히 우리가 필요한 양이 정미량이죠.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면 파손될 수 있죠. 손실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할정을 가산한 거죠. 그래서 할정량을 고려해 준 것이 바로 소요량 개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오징어 게임 하시다 보면 있죠. 그런데 정확히 참석한 이름만큼만 빵 같은 걸 했죠. 다른 사람이 먹어버리면 뒤에 못 받았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이것과 같이 도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파손될 수 있죠. 또 누가 저거 알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할정을 손실을 갖다 고려해 준 요소를 우리가 소요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321페이지 각 재료마다 할정률의 차이가 있다는 게 할정률. 그래서 이 할정률이 있죠. 그래서 뭐 유리는 1%가 있죠. 그리고 2%짜리 도료 대표적인 거. 도료는 2%에 속합니다. 그리고 3%짜리하고 거기 5%짜리 비교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붉은 벽돌인데 내화 벽돌은 3%인데 시멘트 벽돌 있죠. 시멘트 벽돌을 콘크리트 벽돌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 경우는 5%죠. 그래서 3%짜리도 있고 5%짜리 있는 거 있죠. 이렇게 비교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재료마다 할정률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그 할정률을 갖다가 곱해서 할정량을 고려해 준 게 바로 소요량 개념이 된다는 점을 간단히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봐두시고. 기본적으로 좀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리하실 거 몇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323페이지 공사별 적산 개념이 나오죠. 자 공사별 적산에서 우리가 보시면 거기에 뭐 벽돌 공사 이 부분이 사실 시험은 가장 많이 나왔죠. 벽돌. 벽돌이 이제 출제가 됐고 그리고 앞전에는 유일하게 블록이 나왔어요. 블록 공사 가지고 한 번 출제가 되었었고요. 자 그리고 뭐 이제 방수 공사 개념상 한 번 출제됐고 그리고 뭐 타일 공사에서 뭐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출제된 것은 벽돌 쪽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파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벽돌일 때는 보통 이렇게 우리가 하게 됩니다. 벽돌 공사. 자 이 벽돌 공사에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거기 324페이지 벽두께별 우리가 단위 면적당 장수가 나오죠. 그래서 이거 표준형 벽돌만 기억하시면 돼요. 벽면적으로 산책을 곱하면 되죠. 자 이 표준형 벽돌. 자 이 표준형 벽돌은 길이가 이거죠. 190이고요. 190mm에다가 90mm 두께 57mm짜리 크기의 벽돌. 이것이 표준형 벽돌이에요. 그러면 이 표준형 벽돌을 가지고 1제곱매당 살 때 벽돌 두께가 0.5b 두께로 벽을 살 때는 대략 75매죠. 75장이 면적당 75매가 필요하다 이 뜻입니다. 필요하고 그러면 1b 두께를 살 때는 우리가 따블에서 한 장 빼야 됩니다. 149매가 필요하더라 이겁니다. 이 두 가지만 암기하시면 돼요. 자 이것은 암기하십시오. 계산하면 여러분들 시간이 걸리니까 0.5b 두께 75매. 그리고 1b 두께는 따블에서 한 장 빼야 됩니다. 그러면 1.5b는 이거 두 개 뿌려서 하면 1.5b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1제곱매당 쌓을 때 이 벽두께로 쌓을 때는 75매가 필요하고 그리고 1b 두께로 벽두께를 쌓을 때는 이것만큼의 벽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해두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입문과정에서는 아직 세부적으로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페이지 338페이지 페이지 338페이지 보시면 건축설비 총놈파트가 나옵니다. 총놈파트에서 기본적으로 먼저 정리하실 것 여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압. 물의 압력을 다루는 수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수압. 수압은 현재는 단위를 메가파스칼 단위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가거는 킬로그램 퍼 제곱센치를 썼었어요. 이 압력 단위 1제곱센치당 얼마나 압력을 작용하느냐 킬로그램 퍼 제곱센치를 썼었어요. 그런데 현재 국제 단위계, SI 단위계로 나타낼 때는 수압의 단위를 메가파스칼을 써야 됩니다. 메가파스칼, 그래서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메가파스칼이라는 압력 단위, 수압 단위를 써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 개념이 됩니다. 물속에 잠수를 했다는 게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m, 10m만큼의 물속에 잠수를 했을 때 여기 얼마만큼, 그래서 10m 수두가 작용이 됐다. 수두의 압력은 아큐어 단위를 써죠. 이걸 쓰면 됩니다. 10m 수두. 그러면 이것만큼 물의 높이가 가행됐을 때 여기에서 얼마만큼의 압력을 받겠네요. 그래서 이것을 2kg 퍼 제곱센치로 나타내면 이거는 10m 수두는 1kg 퍼 제곱센치예요. 이것만큼의 압력이 작용됩니다. 자, 그런데 메가파스칼 단위 때문에 0.1 메가파스칼만큼의 수압이 작용이 됩니다. 메가파스칼,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혹시 kg으로 주어지면 0.1을 곱하면 이것이 됩니다. 메가파스칼, 그러면 우리는 현재 시험에서는 이 개념을 아셔야 되니까 그러면 수두를 갖다가 압력 수압으로 바꿀 때는 자, 이거죠. 10m 수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곱하기 0.02를 곱하면 자, 됩니다. 0.1 메가파스칼 나오겠죠. 수압 압력 단위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 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반대로 수압을 알고 있을 때 그러면 수압 메가파스칼 압력 단위를 알고 있을 때는 여기다가 곱하기 100을 하면 수두가 나오는 거예요. 물의 높이 압력 수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메가파스칼은 1메가파스칼은 약 1000킬로파스칼이 됩니다. 1000킬로파스칼 개념이 된다는 걸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략 0.1메가파스칼은 얼마 된다? 0.1메가파스칼은 100킬로파스칼이 된다는 거죠. 100킬로파스칼, 이거는 메가, 이거는 킬로파스칼. 그래서 메가킬로, 그래서 그래서 1000킬로파스칼이 1메가파스칼만큼의 압력이 됩니다. 간단히 기억하시고 특히 이 메가파스칼하고 단위가 같이 가는 것이 같은 단위 개념이 바로 자, 이거 유톤퍼제곱미리입니다. 같은 단위 유톤퍼제곱미리 1제곱미리다. 몇 유톤 힘이 작용되느냐? 이것이 1메가파스칼 단위하고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락기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339페이지 보시면 비열이 나와요. 자, 일단은 연량 연량에 우리가 단위는 과거 공학단위계에서는 칼로리, 킬로칼로리를 썼었죠. 과거에는 자, 그래서 칼로리, 킬로칼로리를 썼었어요. 그러면 1킬로칼로리는 1000칼로리였죠. 그런데 공학단위계에서는 현재 이걸 안 써요. 칼로리, 킬로칼로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SI 단위계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시험을 연량의 단위를 킬로줄 단위를 쓰죠. 그러면 1킬로줄은 1000줄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킬로줄 개념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1, 가거의 1킬로칼로리 킬로칼로리 개념이 있죠. 약 4.2킬로줄이 된다. 이렇게 보면 킬로줄로 따지면 약 4.2킬로줄 개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이 계산하기 싫기 때문에 약 이걸로 주어지면 4.2킬로줄 개념으로 보통 주어지고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거기 보면 비열 나오죠. 비열이란 건 어떤 물질 1킬로그램을 1K 또는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고 해요. 비열. 그럼 각 물질마다 비열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비열 개념은 어떤 물질 1킬로그램을 1K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고 했기 때문에 비열의 단위가 열량의 단위 킬로줄이죠. 4킬로그램 K가 되는 거죠. 어떤 물질 1킬로그램을 1K 올릴 때 필요한 열량의 단위. 그래서 열량의 단위는 지금 이제 킬로줄을 선택했죠. 되는 겁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보통 물의 비열을 정확히 따지면 이거죠. 물의 비열은 자, 물의 비열 개념은 정확히 따지면 4.1868킬로줄 퍼 킬로그램 K가 되는 거죠. 원래는 물의 비열이 이겁니다. 그래서 뭐 4.19나 4.25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이 시험 낼 때는 4.25 보통 주어진다. 물의 비열을 비열은 주어져요. 자기가 1일 때는 주어질 필요가 없는데 1이 아닐 때는 이렇게 주어진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열 용량 나오죠. 어떤 재료가 축적하고 있는 열량을 열 용량이라고 해요. 열 용량 그러면 열 용량은 그래서 열 용량 어떤 재료가 축적할 수 있는 열량을 열 용량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열 용량은 질량 곱하기 비열이죠. 질량 곱하기 비열 비열이 아니라 무게가 무거우면 열 용량이 큰 거죠. 그래서 이제 열 용량이 크다는 것은 열을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다는 것이 열 용량이 큰 거예요. 그러면 서서히 데워지고 서서히 식어가는 것이 열 용량이 큰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면 무게가 무거우면 열 용량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열 용량은 어떤 재료가 축적하고 있는 열량을 열 용량이라고 한다. 그래서 서서히 데워지고 서서히 식어가니까 우리가 열을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는 것이 열 용량이 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리고 현열과 잠열 개념 나옵니다. 현열은 온도 변화에 출입하는 열을 현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현열. 현열은 온도 변화예요. 그러면 얘는 상태 변화에 출입하는 열을 알죠. 현열은 온도 변화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라면을 하나 끓이 먹기 위해서 라면에 물을 갖다가 냄비에 넣고 물을 끓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온도가 올라가는데요. 백도가 올라갈 때 이때 출입한 열량을 우리가 현열 이렇게 열을 그런데 상태 변화 라면을 넣고 끓여야 되는데 계속 불을 켜놓고 깜빡 잊어먹었습니다. TV 드라마 본다 깜빡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열을 가했죠. 그러면 얘가 수증기로 정발될까 합니까? 백도식 물에서 백도의 전기로 상태 변화에 출입하는 열을 우리가 잠열이라고 해요. 그러면 물을 끓여서 전기로 정발시킬 때는 열량을 뺏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열이 들어가겠죠? 반대로 수증기가 이 잠열을 방출하고 물로 되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때는 잠열을 방출하는 것이고 그리고 물에서 전기로 에너지를 뺏어서 가죠? 그래서 흡수해서 가고 열을 방출하고 되돌아오는 게 물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열하고 잠열의 개념을 정확히 알아두시면 된다. 그러면 온도 변화에 출입하는 열은 우리가 현열이라고 표현하고 잠열은 상태 변화에 출입하는 열을 잠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 상태 변화와 열량에 대해서 상태 변화는 이거 초등학교에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시험에 지문정보는 낼 수 있지만 사실상 문제화될 수는 없죠. 개별적으로 그래서 종합문제 지문은 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체하고 액체적인 측면 그리고 기체 여기서 다루죠. 그러면 고체에서 바로 기체로 될 때 이때를 보통 우리가 융해라고 표현하죠. 그러면 고체 얼음인 고체가 액체 녹죠. 이때 융해 그러면 이때 들어간 열을 융해 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액체에서 고체로 되면 보통 응고라고 하죠. 여기에서 액체에서 고체로 됐을 때 응고 응고열 하고 깍게 되겠죠. 그리고 액체에서 우리가 기체로 될 때 액체에서 기체 또는 기체에서 액체로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현재 액체에서 기체로 되면 기하라고 표현을 하죠. 반대로 기체에서 액체로 되면 액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액화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고체에서 기체 간 의 관계에서 고체에서 기체에서 바로 고체되는 것을 보통 성하라고 하죠. 성하 그래서 대표진기 드라이예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드라이예스는 고체의 얼음 그래서 바로 기체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아이스박스에서 물이 안 생기죠. 바로 성하가 바로 이루어지죠. 간단히 개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41페 지범은 석공기 하고 관련돼서 몇 가지만 간략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구상에 물은 여러가지 상태로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고체인 물도 있고 얼음이죠. 그리고 액체인 물도 있고 수전기로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구상은 물이 많기 때문에 대기 중에 공기 중에 석기가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이때 석기를 포함한 공기니까 이걸 석공기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석기가 없으면 건공기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런데 지구상 공기는 석공기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수전기 상태로 공기 속에 포함되어 석공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항상 수전기 상태로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이것이 물도 됐다가 얼음됐다가 이렇게 순환을 하죠. 그러면 이때 제일 먼저 노점온도 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노점온도 노점온도는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온도가 노점온도예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겨울철에 유리창에 성에 낀다. 이런 것이 바로 그 공기의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온도보다 그 표면 온도가 낮을 때 성에가 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경 쓰시는 분들은 많이 느낄 겁니다. 추운 겨울에 밖에서 있으면 안경 표면이 차갑죠. 맞죠. 그 상태에서 실내에 딱 들어왔을 때 특히 수정기가 위로 왔을 때 우리 마스크를 딱 써야 수정기 위로 오니까 앞에 한 번 생기죠. 그런 게 바로 석공기의 노점온도보다 이 표면 온도가 낮아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점온도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노점온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노점온도 그런데 이 노점온도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보통 습기에 따라서 우리가 노점온도는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생용차에 혼자 타고 다니면 성에가 잘 안 끼죠. 그런데 여러 명이 타죠. 그러면 다섯 패지잖아요. 입에서 수정기 나오니까 다섯 패지니까 성에 끼죠. 그래서 이제 같은 온도의 공기라도 습도가 높으면 노점온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절대 습도에 대해서 해놨죠. 자 건조공기 1kg당에 얼마만큼 수정기량이 포함되는 이것을 갖는 것이 절대 습도가 됩니다. 절대 습도 그런데 넘겨보시면 342페이지 상대 상대적인 습도 되겠죠. 상대 습도 상대 습도는 퍼센트로 나타냈는데 분자에 실제 수정기량을 둔 거죠. 분자에 실제 수정기량을 분자에 두고 분모에 공기온도에 포화수정기량을 둔 거죠. 공기온도에 포화수정기 포화수정기량을 둬서 이것을 백분율 한 거예요.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 상대 습도 개념이 되는 겁니다. 상대 습도 자 그러면 실제 수정기량이 같더라도 실내의 공기온도는 달라질 수 있죠. 그럼 공기온도에 포화수정기량은 온도가 낮으면 포화수정기 적어요. 온도가 높아질수록 포화수정기량이 많아지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분모는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 습도는 우리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겨울철에 자 이겁니다. 난방을 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건조함을 안 느끼잖아요. 그런데 난방기를 가동하니까 건조해져요. 바로 코에 코딱지가 생겨요. 그것이 상대 습도가 떨어지기 낮아지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일기에 오늘의 습도 온도나 습도 표현할 때 그 습도는 상대 습도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지구상에 고른 습도는 습도는 느끼면서 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우리가 좀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먼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부적으로 하지 마세요. 습공기 선도 이런 건 좀 어렵습니다. 초창기 입문 과정에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른 것 그 정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344페이지 마찰 손실 수두가 나와요. 자 간 속에 유체가 흐를 거 아닙니까? 물이 내린 유체가 흐를 때 예를 들어서 간의 간벽의 표면에 마찰이라든지 굴곡부분 이런 거 주향에 로스 손실이 생기죠. 그걸 물의 높이로 나타낸 게 마찰 손실 수두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개념만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입문 과정에서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은 353페이지 제2장 급수 설비 파트 입문 과정 파트를 간략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